그날 매직 마술 왜 월경을 월경이나 말을 못해 김훈 작가의 단편 언니의 폐경 내용은 월경이 시작된 여성이 갑자기 뜨거워 몸속에서 밀려나와 라면서 생리가 시작됐는데 팬티를 칼로 자르고 생리대로 피를 닦아서 버리는 의아한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생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소설이 나오는 걸까요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세계인들 모든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5일 동안 월경을 하고 28일 죽기로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담아서 단지 출산을 위한 과정이나 도구로서의 월경이 아니라 여성 부편의 권리로서 월경의 과정이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생리대 전성분표 시즌에 실행하라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공교육 실시하라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규제하라 건강하고 당당하게 월경에 simulations 생리는 원래 빨갔다 아 Nou 생리구글동이 아니다 정연 서 construction 외교로서 가볍게 governance 도 tensions 두 개 고런 중 감사합니다.